자 오늘 역시 하반기 투자전략의 또 다른 뷰를 좀 가져오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박석현 투자전략팀장님 모실 텐데요. 과연 이분은 또 어떤 뷰로 우리 하반기 전략에 도움 말씀을 주실지 바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거의 처음이시라는 말씀을 얼핏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해봤고요. 한 번 해보셨어요? 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어디 하셨을까요? 아 연합인포맥스에서. 아 그렇습니까? 거기다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팀장님이 재미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데이터를 쫙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투자전략팀장님들 한 번씩 오셔서 아니면 센터장님들 오셔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긴 하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7월이고요. 올 한 12월까지 대략 어떤 장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결론 한번 먼저 좀 들어보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승률을 조금 약간 낮춰야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를 것이다. 상반기에 한 300 올랐나요? 상반기에 수익률로는 한 14% 정도 코스피가 올랐으니까요. 하반기 기대수익률은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요? 네. 상반기에도 별로 못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수 기준으로는 14% 정도 올랐는데 시장 체감지수로는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납매가 워낙 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그랬고 또 다른 어떤 요인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지금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좀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향수 때문에 작년 주도 업종을 많이 편입을 했을수록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시장의 기대수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시장이 14%나 올랐는데 하나도 오른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책임을 밝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데 투자한 이유는 BBI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초 혹은 연말부터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투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이제 전문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추기에 올린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실패를 반출을 해보자면 하반기에도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상반기에 잘 되지 않았던 전략이지만 이 전략은 하반기에는 괜찮을 수 있다. 같은 전략이라도. 뭐 그거보다는요. 그거보다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이 올해 상반기에 못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업종을 투자하기보다는 상반기에 덜 올랐던 업종을 투자하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 그전에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확실히 오르기 힘들더라.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가능한 조금 줄이고 줄이고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에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이다. 지수 맞추기 도리야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하우스별로 몇 정도를 보긴 하시잖아요. 대략 KTV 투자증권에서는 혹은 팀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제시해드리는 하반기 밴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3천에서 3천5백 포인트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수 때 레벨에서는 한 7% 정도 상승, 고점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7%면 그 정도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기준으로 7%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익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천5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3천5백이면 밑에는 3천이요? 3천이요. 3천이면 낮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레벨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이 내려간다. 지금 3천3백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 8개월인가 연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상승률이 한 3% 정도로 월간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1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상당히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6월 달에 좀 고쯤을 뚫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6월 달 흐름을 제외했을 때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밴드가 평균 밴드에서 약간 중간 아래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업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3천에 3천5백 정도를 보셨는데 보통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주시는 게 보통은 3분기에는 좀 괜찮다가 4분기에는 좀 힘들다. 혹은 3분기에 오히려 조정이 좀 있을 거고 4분기가 괜찮을 거다 등등의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올해 고쩜 3천5백 포인트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10월 달까지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그럼 먼저 좀 달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먼저 달린다는 표현도. 먼저 걷는다? 약간 빨리 걷는다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속보장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비 업사이드 한 말씀드린 7%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달까지 주가가 3천5백 포인트까지 간다고 해도 속등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패턴 정도로 보여지고요. 4분기에는 일단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4분기가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어떤 4분기에는 횡보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 그림이 계속 좋아진다면 당연히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일단 우리 팀장님은 3천에서 3,500 정도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3분기가 아마 조금 더 높은 상승을 그리고 4분기에는 아마 횡보 정도를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면 좀 좋겠습니까? 어디 섹터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니면 대외 변수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대외 변수를 먼저 보시고 섹터를 나중에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섹터부터 하면 대외 변수가 너무 재미없어질까봐. 대외 변수가 뭐죠? 대외 변수 금리 테이퍼링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나 연준 정책이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준비해드린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올까 모르겠네요.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월 fmc 회의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 금리인상 점도표에 2023년으로 한 1년 정도 금리인상이 시점에 앞당겨진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금리인상 시점이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겨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책금리 점도표 분포도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는 2022년도의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실제로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다가 아니라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부연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인플레 문제가 3분기에는 뚜렷하게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라는 롤리가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인상이 너무 앞당겨지는 그런 우려 요인들을 불식시켜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 부담이 완화가 되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성장 부분입니다. 준비해드린 차트 중에 올해 2021년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변화 흐름을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에서 지금 주목되는 점은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성장률 컨센서스가 지금 6.6%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기후기가 참 빠릅니다. 대단하네요.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고 GDP가 20조 달러가 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치가 이렇게 빠르게 상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6월 FMC회에서 이 수치를 7%로 제시했다라는 점입니다. 7이요? 네. 올해 성장률이 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연준이 제시를 했고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 컨센서스를 리드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시장 컨센서스가 중앙은행 전망치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만큼 미국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가파른데 물가 문제가 진정이 된다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국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주가 전망을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좋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0월까지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보통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 전망치로 같이 상향 조정되는 특성을 보여요. 하향 조정될 때는 역시 또 같이 하향 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문제였는데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문제나 인플레 문제가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풀려지면 성장 전망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익 전망이 좋은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 측면에서 다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차트 제가 가까운 차트 중에 미국 핵심 PC 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추이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 핵심 PC 물가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적인 요인, 하나는 비경기적인 요인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하늘색 라인 차트가 위쪽으로 상당히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비경기적 요인에 따른 PC 물가인데요.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미국 물가가 급락을 했던 가장 요인이 대부분 비경기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비경기적 요인이 뭐가 주저하냐면 서비스 상업이 이걸 주도합니다. 당연히 락다운이 되고 올해 락다운이 풀리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3분기 이후에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도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비경기적 요인의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봉쇄를 거의 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활동 재개가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비경기적 요인의 물가 부분이 생각보다는 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떨어질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폭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목되는 다른 부분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물가인데 이 경기적 요인에 따른 물가는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임대료를 가지고 물가에 반영을 시키는데 임대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임대료는 약간 래깅이 있습니까? 약간 후행한다는 얘기죠. 주택가격 일정 부분 상승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임대료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공공권 행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천장권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물가에 반영이 되는 임대료는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러니까 이게 경기적 요인의 물가가 생각보다는 반등을 하면서 물가 부분을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정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료가 쭉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4분기에 다소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4분기 이후에는 경계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물가가 인플레 부분이 4분기에 다시 한 번 불확실성으로 떠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밑에 있는 미국 실질 GDP랑 잠재 GDP인데요. 이 실질 GDP하고 잠재 GDP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효율적으로 다 투입을 했을 때 달성 가능한 GDP가 잠재 GD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GDP는 실제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높으면 흔히 말하는 생산 갭이 아웃풋 갭이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요.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리먼 사태 때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10년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충격 이후에 미국이 생산 갭을 플러스로 전환이 지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생산 갭 마이너스 부분이 올해 3분기에, 올해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생산 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 케이스가 40년간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산 갭이 바로 플러스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3분기 GDP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게 거의 약간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준 내에서도 지금처럼 일부 연준 의원들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생겼다라는 논구를 제시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라는 논구를 제시할 거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파워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시점을 뒤쪽으로 계속 늦춰가는 전략을 어떤 정책을 피겠지만 연준 내에서나 시장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거리가 생긴다는 게 부담이고요. 논쟁거리는 결국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에 다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4분기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근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가볼까요 이제 업종으로 아니면 조금 더 어닝 기업 실적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서 업종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지금 다음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그래프들입니다. 분기 어닝 시즌에 좀 들어왔으니까 분기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 추이하고 전망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전망치는 올해 EQ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1분기 때 정말 좋았습니다.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 직전 1분기죠. 1분기 어닝 시즌 직전 예상치보다 30% 이상 실적이 더 잘 나오는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는데 보시는 바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줄어듭니다. 지금 예상치가 한 51조 원 정도 1분기가 59조 원이었기 때문에 한 8조 원 정도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상향적인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다시 6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데요.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2분기, 3분기, 4분기가 완만하게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라면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도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분기는 거의 한 1분기 수준에 육박을 할 거고요. 3분기 실적이 같이 상향 조정될 수가 있어서 기업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 10월달 정도까지 주가를 점진적으로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 보시는 그래프는 앞에서 보신 그래프들을 분기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연속성상을 보여드리는 거죠. 코스피하고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그래프가 코스피가 기업이익 전망을 충실히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코스피가 기본적인 방향성이 기업이익 전망치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치가 3분기까지 4분기 초반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방향성은 우상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안 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친구들이 더 갈 거냐 이거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업종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아까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률 컨센터스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21년 대비 22년 기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컨센터스가 계속 변화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에 약간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이 수치가 계속 올라왔죠. 위에 있는 회색 라인 차트는 코스피 전체고요. 밑에 있는 약간 진한색 라인 차트는 반도체를 제외한 건데 두 수치 모두 위쪽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보다 22년이 더 좋다. 앞으로가 더 좋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이후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밑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긴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여전히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 플러스 수치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2021년 실적이 많이 상향 조정됐는데 22년도 실적은 그만큼 상향 조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떨어진 게 약간 상승률이 이전 대비 떨어진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게 계속 떨어지면 좀 문제예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2020년에 전망을 할 때 2021년, 22년 이렇게 전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21년 막상 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다. 2022년은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잡으려는 편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앞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뒤에는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가 내 생각보다 너무 덜 나오면 그 다음 회를 더 좋게 본다든지. 그런 표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간 기준보다는 등기단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전차 실적을 큰 폭으로 올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하반기 실제에서 그 부분을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실적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 더 내려가면 조금씩 약간씩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 따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이 적을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전망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어렵죠. 그렇겠죠. 올해 좋았던 부분을 다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작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과거 평년하고 비교적이 상당히 높은 이익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주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올해 좋았던 부분을 다 땡겨서 반영을 하고 내년에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장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는 업종별로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업종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업종이 소재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원재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소재업종 주식들이 많이 주가가 상반기 중에 올랐는데 올랐는데 최근에 주식이 상반기 고점을 좀 계속 하회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좋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지만 2분기 실적도 물론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는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여지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고요. 하반기고 주가에는 지금부터는 내년도 실적의 변화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올해 것보다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다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도 실적이 올해치보다 얼마만큼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올해치보다 둔화될지 또는 줄어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업종을 좀 좋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 당연히 갖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예측하기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내년도 솔직히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을 좀 피할 필요성이 있고요. 반대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종들의 대표로 미디어 엔터 업종들. 좋아질 걸로 예측되는? 네. 미디어 엔터. 네. 미디어 엔터라는 얘기는 광고 쪽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사들. 기획사들. 이유가 있나요? 광고 집행을 아직은 제대로 못하고 있겠죠. 그리고 기획사들은 콘서트를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익 반영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 또는 코로나는 정말로 끝난 건지 열전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주가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업종이 미디어 엔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텔 레저 업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호텔 레저? 네. 그런데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엔터보다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성 가시성이 미디어 엔터 부분은 1분기 2분기 실적을 거치면 어느 정도 약간씩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 이익 전망 큰 폭의 호전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호텔 레저 업종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약간 기대치 못 미치는 실적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게 기대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텔 레저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더 늘어날 추가적으로 좋은 이익이 반영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향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조금씩 더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자동차나 은행 업종도 상당 부분 플러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와 은행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특히 시장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시장금리 상승이 큰 폭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4분기에 약간 어떤 혼동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조에도 약간 불확실성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물론 은행조는 지금 중간 배당이나 그리고 올해 배당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플러스 부분이 보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은행보다는 차라리 자동차주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피해야 될 쪽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른? 네. 소재 업종이 대표적으로 소재? 네. 철강 아 그런 소재 철강 화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업종들은 생각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팔을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그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업종은 소재 업종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재 철강 화학 이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업종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IT 중에서는 가전이나 아니면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가전은 뭐 전통 가전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통 가전은 좋아 보인다고요? 안 좋아 보인다고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전은 좋다. IT 내에서 전통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IT 하드웨어도 좋을 것 같고. IT 분류에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인터넷 소프트웨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부담이 있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약간 좀 어떻게 될지는 약간 불확실한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잘 불확실하다고 하시면 대체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하신 경우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닝 시린에 들어서는 너무 오래 못 올랐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주식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계속 휩싸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내년도까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 실적이 실현 가능하냐. 혹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긍정적인 실적 기대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식에는 다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 어떻습니까 건설. 건설도 긍정적이긴 한데. 건설도 긍정적이긴. 네. 올해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건설업종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6월달 들어서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한 9개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연내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금리 인상의 근거가 인플레도 있지만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금리 인상의 주된 목적이라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정책 어떤 변경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주한테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의 경계 요인이 같이 병존한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바이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가 올해 상반기에 부진었던 업종에 대해서 지금 볼 필요가 있다고 바이오가 그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기대해볼 만합니다. 바이오는?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 부진었던 업종 중에 하반기에 오를 수 있는 업종 중에 거기 들어갑니다. 바이오도. 그런데 워낙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시류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주가 배송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상반기 지금 부진했던 업종들 몇 개를 꼽아드리면 반도체, 바이오, IT 하드웨어, IT 가전, 2차 전지 업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부진했던 업종들이거든요. 이 중에 분명히 소외받던 어떤 수익률이 역전될, 역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업종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반도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소외를 탈피하지는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업종 등을 조금 고르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미디어, 엔터, 광고, 호텔, 레저, 바이오, 자동차, 은행, 가전,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건설, 2차전지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죠. 물론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업별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반도체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소재 부분, 철강, 화학 이쪽은 조금 비중 줄이는 게 좋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좋을 것 같은 업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업종 안에서도 종목 골라야 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인 업종을 그중에서도 꼽는다면 아마도 미디어, 엔터 이쪽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미디어, 엔터, 그다음에 자동차 미디어, 엔터와 자동차 대형주에서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디어, 엔터는 자동차나 은행,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가적인 빈이 높지 않은 쪽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큰 거에서는 중간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런 거 그런 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계신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주식인데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주식인데 작년 이후부터 시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소프트웨어고 다른 하나가 자동차. 이 두 주식인데 이 두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내년, 내후년 또는 3, 4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업 영향 확장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이 분명히 있겠죠. 워낙 밸류유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어떤 시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엔터 쪽에 혹시 제가 약간 관심이 좀 가긴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판단은 혹시 아직 안 하십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밸류유이션이 높은 업종에 해당을 하죠. 그 업종도. 그 업종이 중국 열리고 이러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엔터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좀 다릅니다.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종은 내년도 이익이나 올해 이익을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섹터는 장기 투자하기는 좀 불확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덜 반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똑같이 밸류유이션이 되게 높은 업종이긴 하지만 이거는 추세적으로 업황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호황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사업용을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디어 엔터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면 수익률 확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수익이 좀 보였다 싶으면 너무 오래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수익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 그렇게 하면 시장보다는 좀 낫겠죠? 그럴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반기 보시는 분들마다 공통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비슷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고 대신 어떤 업종이나 어떤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느냐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박석현 투자전략팀장님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3프로TV와 거의 처음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분위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리드를 잘해 주셔서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종종 저희 3프로TV 찾아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